여러분 한비티비입니다 오늘 더미식 유닛 짜장 한번 해볼께요 어 뜯으니까 그냥 라면이네요 이거를 끓일겁니다 이제 물을 끓이고 있구요 끓이면 물 면 그대로고 요게 들었네요 면을 넣습니다 오븐 끓이라고 하니깐 오븐 끓이죠 면이 많이 부러지고있죠 몇번 안나왔어요 이제 물을 다 따라 버리세요 이제 이거 놓고 중불로 7-8초간 볶으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기름 마지막 애드라고 하네요 향 향내는건가봐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잘 비워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먹어볼께요 뜨거우니까 호흡 오 생짜장면 맛 짜장면 맛이 나네요 짜장면 집에서 먹는듯한 음 네 좋습니다 그